5절 5절 이거 하려면 에이 연결해서 할 때는 계속 부를 때는 그거가 항상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붙는 후렴이 지금은 안하고 그냥 할게요 자 무시만 바로 들어갈게요 무시만 무시만 초달이 구름 밖에 나더니 시작 무시만 초달이 구름 밖에 나더니 무시만 초달이 구름 밖에 나더니 시작 무시만 초달이 구름 밖에 나더니 공연한 심사를 살랑 한다 무시만 무시만 초달이 구름 밖에 나더니 공연한 공연한 심사를 살랑 한다 무시만 초달이 구름 밖에 나더니 공연 공연한 공연한 심사를 살랑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가 더 이쁘게 들리죠 한 다 요거 보다 한 한번 더 눈 속에 눈 속에 푸른 절은 찬북이 상이요 눈 속에 푸른 절은 찬북이 상이요 시작 눈 속에 푸른 절은 찬북이 상이요 푸른 절은 푸른 절은 이렇게 눈 속에 푸른 절은 찬북이 상이요 시작 눈 속에 푸른 절은 찬북이 상이요 핫도름이 울고 간 이 절세 명승 이라 핫도름이 울고 간 이 절세 명승 이라 눈 속에 푸른 절은 찬북이 상이요 핫도름이 울고 간 이 절세 명승 이 절세 이라 눈 속에 푸른 절은 찬북이 상이요 핫도름이 울고 간 이 절세 명승 이라 네 자 다 너만 에 spirits 출동해 ih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